안녕하세요 아이티가 보이는 아이티보입니다 지난번에 안드로이드 tv의 끝판왕인 엔비디아의 실드 tv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끝판왕인 만큼 가격이 비싸서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실드 tv의 경우에는 휴대하고 다니기엔 크기나 휴대성면 등에서 힘든 측면이 많기에 출장이 잦으시거나 다양한 곳에서 가볍게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의 영상을 즐기기엔 애로사항이 많기도 합니다 대안으로 구글에서 출시한 크롬캐스트나 다른 미러링 동글 제품들도 있긴 한데요 동글 형태의 제품은 휴대성도 좋고 tv의 usb 전원이나 보조배터리의 전원만으로도 작동해서 좋긴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스마트폰 화면으로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영상을 플레이하거나 원하는 동영상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미러링 동글 제품과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때그때 원하는 영상을 선택해줘야 하는 귀찮음이 유발됩니다 그렇다고 리모컨이 있는 실드 tv나 밑박스를 구매하기엔 크기도 크고 별도의 전원 어댑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휴대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틈새 시장을 노린 제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정식 출시되지 않았고 그리 유명한 제품은 아니지만 북미 시장에서는 2008년부터 넷플릭스 동영상 스트리밍과 관련한 제품을 내놓았던 로쿠라는 회사의 제품들입니다 국내에서는 생소한 면이 많으시겠지만 나름 가격도 저렴하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필수적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으로 미국 아마존 등에서는 리뷰나 평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로쿠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 중 실드 tv나 밑박스 크롬캐스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제품 라인업에는 로쿠 익스프레스, 로쿠 프리미어, 로쿠 스트리밍 스틱 플러스, 로쿠 울트라 4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로쿠 울트라는 이 4가지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편이긴 하지만 로쿠 제품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기능을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좀 따르는 편이고 이렇게 되면 99달러라는 가격에 가성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에 로쿠 울트라는 구매를 추천드리지 않아서 일단 비교군에서 제외했고요 나머지 3개 제품, 익스프레스, 프리미어, 스트리밍 스틱 플러스 제품은 실드 tv처럼 모두 적외선 리모컨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리모컨처럼 조작 가능하기 때문에 실드 tv보다는 상당히 저렴하면서 비슷한 가격대의 크롬캐스트에 비해서는 리모컨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리모컨이 기본으로 딸려있는 3개의 로쿠 제품의 특징을 비교하고 로쿠 제품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본 후에 결과적으로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좋을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3가지 제품 중 29달러로 가장 저렴한 노쿠 익스프레스 제품의 경우 4K와 HDR 기능에 지원하지 않고 풀 HD 해상도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4K나 HDR 기능이 없는 TV나 풀 HD 모니터, 휴대용 모니터 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제품입니다 비록 4K를 지원하지 않고 HDR 기능은 없지만 가장 저렴한 이 제품에도 돌비 오디오와 돌비 애트모스 기능에 지원하기 때문에 나름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익스프레스는 싱글밴드 무선 인터넷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4K 영상을 재생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풀 HD 영상을 재생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기능의 리모컨이긴 하지만 29달러의 저렴한 가격임에도 리모컨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생각하면 나름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로쿠 프리미어는 익스프레스보다는 조금 진한 제품으로 가격은 39.99달러이며 프리미어 역시 익스프레스와 동일한 형태의 리모컨을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합니다 4K UHD와 HDR10을 지원하지만 아쉽게도 익스프레스와 동일하게 싱글밴드 무선 인터넷을 지원하기에 가끔 4K 영상을 재생할 때 와이파이 환경에 따라 버퍼링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긴 하지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셋 중에서는 가장 가격대가 나가는 로쿠 스트리밍 스틱 플러스의 경우에는 가격은 49.99달러이며 노크 프리미어와 동일하게 4K UHD와 HDR10을 지원합니다 스틱 플러스는 듀얼밴드 미모를 지원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제품보다는 4K 영상을 끊김없이 쾌적하게 시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리밍 스틱 플러스의 리모컨은 익스프레스, 프리미어에는 없는 TV의 전원과 볼륨 설정 그리고 보이스리모트 기능이 추가되어서 이 리모컨과 별개로 TV 설정을 위해 따로 TV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새 제품의 특징을 기준으로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좋을지 말씀드리자면 4K를 지원하지 않는 스크린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시거나 출장 또는 호텔 이용이 잦으신 분들께서는 망설임 없이 로쿠, 익스프레스를 구매하셔서 휴대성과 가성비를 높이시면 될 것 같고 4K를 지원하는 스크린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고화질의 화면을 즐기시고 싶은 분이시라면 프리미어나 스트리밍 스틱 플러스를 구입하시면 되는데 좀 더 가성비를 따지신다면 프리미어 제품을 리모컨으로 TV 전원과 볼륨 조절 이용하시려면 스트리밍 스틱 플러스 제품을 추천드리긴 하지만 듀얼 밴드 미모 와이파이 지원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면 두 가지 제품의 성능 차도 크게 나지는 않는 편이기에 좀 더 가성비를 생각해서 가격이 더 저렴한 로쿠 프리미엄 제품을 구입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이런 제품을 찾아보신 거라면 휴대성 측면을 중요시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호텔 등 외부에서는 아직 4K를 지원하는 TV가 설치된 곳이 많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풀 HD를 지원하는 제일 저렴한 로쿠 익스프레스가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구입할지 고르셨다면 이번에는 로쿠 제품군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어떻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지 아셔야 하는데요 아쉽게도 로쿠 제품은 안드로이드 TV, OS가 탑재된 것이 아니기에 실드 TV나 밑박스처럼 APK 파일을 다운받아서 어플을 직접 설치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고 독자적인 OS를 사용하고 거기에 각 어플의 이름이 무슨 무슨 채널과 같은 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플을 설치한다든가 커스텀화된 어플을 설치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국내 OTT 관련 앱은 전무하기 때문에 로쿠로는 국내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 정도의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만 시청하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스마트폰에 저장된 영상이나 사진, 음악 등을 미러링하는 기능 정도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홈 화면에 설치한 채널들이 보이고 리모컨으로 채널을 선택해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을 볼 때 스마트폰 화면으로 일일이 영상을 선택할 필요 없이 TV 화면을 보며 리모컨으로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허접하지만 아주 간단한 게임도 몇몇 있기 때문에 시간을 때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OTT 앱을 즐길 수 없다는 점은 아쉽긴 하지만 국내 OTT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이용하신다면 비슷한 가격대지만 리모컨이 없는 크롬캐스트보다는 나은 선택이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크롬캐스트의 경우에는 무선 인터넷의 설정이나 주파수 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편이어서 호텔처럼 와이파이에 접속할 때 따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 무선 인터넷 환경 등에서는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저는 크롬캐스트를 사용할 당시 호텔 와이파이 설정에 따라 연결이 안 될 때가 많아서 이런 가벼운 라우터 하나를 들고 가서 따로 와이파이를 구축한 다음 크롬캐스트를 연결해서 사용해야 하는 귀찮음도 있었는데요 노크 제품은 이런 호텔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크롬캐스트보다는 문제없이 나름 잘 작동하는 편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크 제품의 가장 아쉬운 점은 역시 국내에서는 영어를 잘 못한다면 다양한 앱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지만 유튜브와 넷플릭스 그리고 소장 영상이나 사진의 미러링 기능으로 충분하신 분들이시라면 휴대성과 리모컨의 팔리성 그리고 저렴한 가격의 장점을 이용하셔서 가상비를 최대한 끌어올리시면 좋으실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정도 가격대가 나가는 안드로이드 TV처럼 리모컨으로 편하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은 노크 제품의 최대 강점인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아이티보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티보이